우리는 지금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는 아비 플러스 담마입니다. 담마는 불교에서 가장 하는 법입니다. 그럼 아비는 접두와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어바브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높은, 뛰어난, 수성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비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이렇게 해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석하면 어바우트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뜻으로 옮긴 분이 중국 역경사, 중국불교의 자존심인 현장선임, AD의 한 600년 이쪽저쪽 시대의 선임입니다. 현장선임께서 인도가서 날란드 대학에서 10몇 년 동안 인도가서 산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오셔서 전통적인 무비법 대신에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법을 대면하는 것,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법을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을 두고 참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게 아비담마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근본으로 해서 법을 연구하는 그것을 아비담마라고 한다. 전통적인 뜻은 비견할 수 없는 법, 비할 수 없는 법, 가장 높은 법. 그건 왜 가장 높다 하느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 법은, 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법은 대기설법입니다. 파리아야 대사나라에서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을 두 가지로 쓸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쓸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로 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지만 아비담마는 방편,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유 성질의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비법, 방편이 아닌 가르침, 비대기설법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가 법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계급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은 어디죠? 하나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가르침, 그래서 대기설법이고,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가르침, 비대기설법. 그럼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쓸었습니까? 고유 성질,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의 측면에서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법은 무엇입니까? 경에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아비담마에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임지, 자성, 능지, 자성 앞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이 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것 있잖아요. 아비담마를 연구하는 출발은 뭡니까? 법을 이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뭡니까? 물론 고유 성질로 보면 열반도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법은 특히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것, 됐죠? 그러면 찰나는 뭐라고 정해야 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찰나는 어떻게 규정하면 되겠어요?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도 내한테도 이런 천재적인 의의력, 이런 거는 규정하면 들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재미있지요, 하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렇죠?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 됐죠? 이제 수십 번 들었죠? 끝날 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핵심 공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아비담마는 개를 좋아한다. 제가 이렇게 허소로까지 막 했어요. 아비담마의 개 이름은 뭡니까? 똥개, 부르독, 셰파트, 진돗개가 아니고 몇 개 됐죠? 이런 허소로까지 했어요.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이 세상에 몇 개 있느냐?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보니까 82개가 있다는 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결론입니다. 됐죠? 그럼 이 82개가 있다, 이거를 82개가 있다. 그래서 끝이라면 뭡니까? 프로가 아닙니다. 이 82가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분류가 또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어떤 학문책이든지 분류를 해나가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생물, 그렇죠? 중앙교 3학년 수준 생물은 뭡니까? 생물계통을 우리 했잖아요. 나뭇식으로 해서, 그렇죠? 막 이래갖고 분류를 했죠. 6개 내지 7가지 그걸로 분류합니다. 계문강목과 속종 이거 처음 들어본 분들은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계문강목과 속종, 맞죠? 이렇게 해서 분류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도 이 세상에 고유 성질을 가진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됐죠? 일체법은 유이법과 무이법으로 분류가 되고, 됐죠? 다시 위법은 뭡니까? 정신과 물질로 분류가 되고, 됐죠? 그럼 물질은 다시 뭡니까? 심소로 분류가 되고, 됐죠? 그럼 심소는 또 뭡니까? 반드시들 심소는 공통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 등등등 이렇게 해서 계문강목과 속종식으로 싹 분류해 들어가서, 맨 뒤에 그걸로 보면 마음은 한 개, 마음부수는 52개, 물질은 28개, 열반은 한 개, 이렇게 분류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 길라자비는 이렇게 분류해 놓고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내는 것이 기본 출발이고, 기본 의무입니다. 됐죠? 그 설명하는 방법은 네 가지에 토대한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뭔가? 역할이 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다 했어요. 꼭 지금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앞에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아마 딴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책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갖고 마음 하나 쫙 설명하고 52가지 심소법은 2장에서 설명하고 물질은 6장에서 설명하고 열반도 6장에서 설명하고 됐죠? 이게 아비담마 길라자비의 기본입니다. 됐죠? 별거 아니네. 저걸 또 이야기하노. 제발 반복학습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얻은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별거 아니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라를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알던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 1장은 우리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이라면 무엇인 거 정해야죠? 마음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됐죠? 그래서 대상을 식별한다는 것으로는 마음은 고유성적으로 보면 한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해석 한계. 딱 이렇게 고유성적으로 한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마음이 몇 번 일어나는가? 이건 몇 개가 아니고 몇 번 찰나는 횟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시의 인생으로 따져보니까 그치를 살펴봐도 3조 8천억 번 정도. 됐죠? 세계 70인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불가설 불가설 민수분 마음이 일어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프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 분류해서 마음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나눠орд